나 어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아 어묵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잘 마셔요. 맛있겠다. 맛있지. 와 먹어야지. 방건조가 좋죠. 멋있죠. 알감자 맛있지. 맛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음료수 안 마셔? 고구마를. 저 회오리 감자 하나 주세요. 저는 이거 소시지 롤바. 예! 맛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와 맛있게 먹네. 저렇게 먹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오징어구이 없나? 오징어구이. 해산물 좋아하는구나. 해산물 진짜 좋아요. 진짜? 무조건 오징어구이. 저는 오징어구이요. 어디 있죠? 간건 오징어구. 오징어구. 맥반석 오징어구이 있다. 오! 맥반석. 그렇지. 여기 잘했네. 이야. 표현이 되게 구수해.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잘라야 돼요? 그럼요. 네. 반 자르고 몸통 자릅니다. 오. 그쵸. 한 3cm에서 4cm 정도 되는. 6등분. 아따. 이거 맛있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신나. 신나. 마요네즈. 딱 좀. 마요네즈 좋아하세요? 마요네즈 너무 좋아. 저도요. 컴퓨터. 찾았다. 아우. 세상에다. 이 재미지. 이 재미지. 흘리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럼요. 굉장히 깨급. 근데 저희 이 구역에서 안 흘리기로 유명합니다. 예에에에에. 많이 땅. 예스. 도착했다. 와 맞다 맞다. 어머. 데뷔 왔다. 데뷔 왔어. 다 하네.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레츠고 충남대. 와우. 도착했습니다. 우리 워밍업 먼저 할게요. 네. 워밍업. 무대 올라가기 전에 부상 방지 이유도 있고 100%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목을 푼다든지 이런 시간을 꼭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아 근데 이거 루틴으로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몸을 풀어줘야 돼요. 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진짜로. 45분에 마지막으로 맨표 체크 한번 할게요. 네. 아까 그 연습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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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붙어있는 것 같은데 도은이랑 영재랑. 영종오. 열정오. 이종오. 번호가 있는 것처럼 사야 되니까. 네. 네. 충남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으로 저희까지 힘 있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분은 열 가지인데요. 아쉽다. 혹시 아쉬우신가요 여러분들? 네. 아쉬우신가요? 아쉬우신가요? 네. 지는 정말 빠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멤버들도 꾸준히 되새기고 리마인드하고 많이 맞춰보고.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잘하고 있다. 좋은 무대를 위해서 너무 좋은 루트인 것 같아요.